평수만 심심하면 저나 윷놀이한 판녀? 세부 조건이 뭡니까 세부 조건이 뭐예요 사비빵이면 안하고 세부 조건이 뭔지 물어보는거지 아니 사비빵 봉쥬님이 제시해주세요 벌 벌칙 저는 벌칙할게요 누님 제가 지면 누님이 하라는거 저는 벌칙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뭐야 왜이렇게 많이 했냐 누나 강정호 성폭행했다고? 왜? 왜왜왜? 아하 이런 이런 아니 미국에서 왜 갑자기 아하 이런 3판 2선 눈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 바로가시죠 눈이 레드해주세요 아 가자 근데 뭐 조사중이니까 아직 확신난건 아니잖아 아 하아 진짜 아 새우눈님이랑 아 오늘 존나 유리로리 안되네 오 오 좋아 이러면 내가 유리해지지 오 야 오승환이 유리랑 사귀었었다메 잠시만요 와 와 진짜 오늘 너무 안된다 와 와 저걸 왜 도를가 뭐야 슈퍼마 이런절도 바본가 와 арищ 잠시만 더 너무 두시는데 뭔데? 아아 나 낙 준다 오늘따라 아아 오케이 좋았쓰 와 낙 뭔데? 와 낙 왜이렇게 많이 냈는데 오늘 아 눈이 걸 바로 철할라 와 후 아 오늘 안되나보다 와 이걸 잡힌다 와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아 근데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아 그걸로 안나오신다 진짜 아아 진짜 와 아 나 미치겠네 오늘 진짜 오케 백도 좋아 백도 오 오 와 뭐야 오케 이러면 내가 괜찮지 저걸 이렇게 가져와 오케 저 두개짜리를 무조건 잡았다 슬슬 가볼까 설마 거기로 안나오겠지 오케 나이스 백도 좋았어 앞을 보는 무당식 플레이래 이씨 무당식 운요 아 설마 백도 나오겠냐 아 시발 진짜 오케 다이스 오케 뭐 좋구요 와아 이게 개 슬슬히 가볼까 먹으러 가자 슬슬히 가볼까 슬슬히 가볼까 이게 낫을지 네 왜 아 개가 이렇게 이게.. 아.. 아.. 아 유현님한테 지금 메탈 나갔다 이거 왜이러냐 아.. 이게 지금 불게가 실려 없냐 이거 지금 아.. 그러니까 계모 갔으면 잡은건데 에이 오케이 또 좋아 이거 합치자 이제 곧 나의 직원인가? 와.. 이건 존나입니다 오케이 좋아 오케이 더 좋아 나이스 개 오케이 워워이! 오케이 나이스 좋았어 이게 무라이시고 이런게 지리는거지 오케이 나이스 좋아 와 여기서 도가 나오네 와.. 어퀴 퀄 좋아요 백도 한번 나옵시다 설마 합치냐 설마 합치냐 설마 합치나? 와.. 이거 나 좀 화네 네 가자 와아아아 여기서 개가 나오네 에이씨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백도 아 백도 안좋은데 아.. 개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데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육 줬구요 육도 육도 아..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슬슬 가볼까 어그로 가자 슬슬 가볼까 오케이 좋아 이거 일단 먼저 꼬리 시켜 제발 도모 안나올린다 나이스 와.. 이러면 좋지 개나오냐 개나오냐 아.. 아.. 오케이 더좋아 거울나와도 상관없어 제발 안나오니까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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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개나온다 개 개 개 오케이 걸좋아 하나 둘 셋 걸어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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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퍽! 에.. 에스 이형 그 girlfriends 와...역시 윽놀이는 보컬 스팸 아... 이걸 또 운영으로 이겨버렸네 아아... 아... 아.. 이걸 운영으로 이기네 지려구 kw 고 crash 아스티 요 베벌웨엘 베벌웨엘 모두 다 모두 다 베벌웨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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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다 모두 다 베벌웨엘 와 역시 윷놀이는 접니다 와 이걸 또 운영으로 이겨버려 와 와 이걸 운영으로 이기네 지렸고 지렸고 가자 첫 번째 판 차랄라하게 이길 수가 없는 또 역전했죠 여러분들 운영으로 역전했죠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운영으로 역전한 거 아 오케이 무너크 지렸고 다시 한 번 빼도 나오면 되지 뭐 와 유지호 거리요 아 아 저거 무조건 따로 잡아야겠다 저 두 마리 저거 놔두서는 안 된다 와 저걸 어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와 개 봉준아 개 제 제 제 제 제 진짜 아 너무 뺑뺑 돌아가는데 그냥 안전빵인가 설마 이눈이 와 이거 무당식 운영인데 설마 이거 걸 안나올 줄 알고 걸 나간거 아니야? 근데 어 미안한데 걸 나와 오케이 모 지렸구요 오케이 나오자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이러면 내가 유리해지지 가자 나이스야 이러면 이길 수 질 수가 없죠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백도 지렸고 아 오케이 나이스 베벌루엘 베벌루엘 모두다 모두다 베벌루엘 오케이 아 진짜 이거 유원님이라고 할 때 이렇게 됐었어요 오케이 나이스 유 좋구요 유께 유께 유 야 설마 무당식 운영으로 백도 나올까 와 저기서 어떻게 와 X됐다 아씨 아 이거 어쩔 수 없어 아 나이스 하 걸 안 나와 나이스 설계 지렸고요 와 설계 지렸습니다 바로 걸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오시면 제가 바로 걸러 아 흐흐흐흐흐 일삼무랄 무랄무랄이 뭔데 자쓰 와 상대가 안 된다 역시 상대가 안 돼 아 진짜 윤돌이는 타고난 것 같다 진짜로 아 이건 진짜 윤돌이는 타고났다 진짜 걔랑 해가지고 윤돌이랑 이렇게 빙그릇 돌아서 온다 아 이거 무랄라 하죠 절대 이길 수가 없죠 그렇죠 절대 이길 수가 없죠 절대 이길 수가 없죠 아하 도 무랄라다 도 무랄라다 절대 이길 수가 없죠 아 아 도 무랄라다 아 씨 베벌위 엘 베벌위 엘 베벌위 엘 모두다 모두다 베벌위 엘스 오 그래도 지르기 탔네 따이엇 빠이엇 와 씨 인간 존나 어이가 없네 진짜 어 비치지만 흰 와 와아 아 괜찮아 와 나 진짜 어이가 없어 아 근데 괜찮은데 어차피 뭐 이기면 되는데 와 이거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로 어디서 저기서 낙이 나오고 그냥 그리고 윗이 나오고 어 걔 나이스 좋아 오케이 개좋아요 개 나오는 방법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왈왈 아씨 그래도 도 좋아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개 나오셨네요 개 나오시면 쭉 대가 바로 크으 잡아주고 윷 잡아주고 육개 육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차라라라 차라라 여우 베벌웨일 베벌웨일 모든다 모든다 베벌웨일 BAT 오케이 U도 안 나온다 U 절일때 안 나온다 걸나와라 그냥 아니면 걔 나와던가 오케이 가자 배불레 그거 그만하라고 지금 시작하자 그걸 안 나온다 오케이 다 했어 하나 패가 감사드립니다 오케이 좋았어 아.. 아.. 씨.. 와.. 저 다 지름길 간거 봐 와.. 오케이 괜찮아 어차피 뭐.. 아직 뭐 불리한건 아니라서 아.. 거의 세그러 나가자 제발 나이스 좋아 와.. 저거 한 번 잡아보자 저거 한 번 잡아보자 오케이 나이스 도 지렸구요 아.. 오케이 개좋아요 나도 개 개 개 개 왈 왈! 하.. 거리요 줄줄 가볼까? 아.. 안돼 안돼 새거 나가면 안돼 아.. 오케이 도 지렸고 오.. 안중검담 오.. 미션이다 오케이 가자 또 도 나와라 아.. 오케이 개 좋아 개 새거 나가겠죠 왈 왈! 오케이 나이스 진감다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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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가자 어흥 걸 골인 아냐? 걸 골인? 오케이 나이스 걸 골인 와아 일단 3개 다 들어가자 일단 일단 3개 다 들어가자 와 여기서 걸이 나오네 와 와 씨 오케이 나이스 좋아 아 뭐 하나만 딱 나와주면 되는데 와 씨 와 차비 와 차비 와 와 아 큰일났네 아 나이스 나이스 와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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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판 차랄라하게 깔끔하게 먹는다 하자 누딥 들어오세요 뭐라고? 예? 아니 그니까 누딥 게임중이랬다니까 뭐야? 뭐야? 기신들렸나 저 누나? 보세요 아니 이 누나 게임중이라니까 봐봐 이 누나 게임중이야 근데 게임 안하고 있대 뭐야 아니 누나 다시 만들게요 봉준새우 들어오세요 누나 아 우리 또 1 더하기 1은 벙즈 우리 11개 감사드리고요 누나 점 오브에 경좌 4 뭐야 왜 안들어와 오케이 왔네 가자 누니 단판입니다 단판이에요 스캔 갑시다 누니 누니 채팅장에 채팅 안치셔도 됩니다 누니 갑시다 눈이 레디 박으셔야죠 눈이 레디 박으셔야죠 눈이 레디 박으셔야죠 아 첫판 개는 약간 무랄나한데 어차피 저 눈이 있어 아오케이 도우 좋아요 아아아아 좋습니다 지르킹 바로 타주는 센스 이거 절대 안나와 오케이 나이스 와 이거를 게로 나오셔 저 개봉준인데 누님 이것저것 약간 무랄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 아 뭐다 아 아 아 아 아 아 우레야야야야야 이야 3개 다 안죽는 다 마인드 4개 다 안죽는 다 마인드 그렇죠 4개 다 안죽죠 아 이렇게 하면 1월도 안죽죠 안죽죠 절대 안죽죠? 도오 나오죠? 합쳐버리죠? 도오 절대 안 나오죠? 도오 안 나오죠? 아씨... 아 형님 그거 4비빵 이런거 아니에요? 형님 페트럭이 4비빵 그런거 아닙니다 와 이러면 내가 불레지는데 아니죠 걸 나오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저는 3개 합쳐버리죠 콜라오면 되죠 콜라오면 되죠 봉준아 콜 콜콜콜 나이스 3개 안꺼번에 들어가죠 콜라오자 콜 유씨에어어어어어어어어 콜라오 오케이 나이스 콜 육 한번만 더 나올수있냐 봉준아 그건 좀 무리냐 오케이 1년 1년정돼 1년정돼 오케이 와 쫓아온다 쫓아온다 무섭다 무섭다 싸늘하다 오케이 괜찮다 설마 육 나오겠냐 진짜로 나이스 좋아 백도 나오냐 백도나오냐 설마 백도나오냐 봉준아 백도가능하냐 백도가능하냐 와아아아 도 안나와 와씨 이렇게 버거 에이 조avat 와아아아아아 쒸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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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응텐데 와아 와아 저기서 어떻게 도가 나오냐 진짜 아어어씨 제발 퀄 오케 도좋아 오케 육좋아요 오케 뭐좋아요 오케 육 와 이걸 못잡냐 와아씨 오케 좋아 이게좋아 치오 털이요 털이요 먹으러 가자 뭐 아아 에이 허기죠 쏨 아우 진짜 아우 아우 하아 아우 아 내다 버린 천인개 존나 짜증난다 아 아 아 천인개 아 아니지 소원 아니지 어 그냥 아무것도 없어야 쌤쌤인거지 쌤쌤인이야 쌤쌤 묻더잖아 묻더 그래 묻더잖아 묻더 묻더야 묻더 단판 가시죠 예 단판 갑시다 깔끔하게 단판 갑시다 깔끔하게 스무스하게 빨리 스피드하게 단판 갑시다 이기고 바로 자버리게 가자 아 빡대가리 운영하면 안되겠네 진짜로 오케이 좋아 아 이거 어쩔수 없어 이거 진짜 어쩔수 없어 걸 가면은 개 나올수도 있기때문 아 아 이거 게임이 뭐 벌써 져있냐 이거 와 아 아 아 아 아 어어 아 와 저 지름길 탔다 와 오케 나이스 좋아 아 어떻게 가..뭘 가야되는거지? 이게 맞겠지? 오케 압박 지렸다 와 씨 와 뭐 저기로 왜 가는데? 가지말라구요 눈이 아 씨 유주 맛있다 늑은 밥 없는거야? 다음에 또 봬요 무결 아니면 아침부터 설사찍찍? 설사찍찍이 뭐예요? 눈가가 날 떠올릴 때 떨게 산 적게 깨끗 난 날 같이 돌릴게 혼자 먹는 밤 빼고 스위트 우결? 아니 근데 누님 이런 말 하기 그런데 무슨 우결입니까 누님? 저 우결 이런 거 좀 싫어하는데 물할라 하는데 우결이라며 우결은 지금 바로 안되지 않습니까 누님 불닭 5개? 누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불닭 5개 소스로만 예? 소스로만 누님 그럼 이렇게 갑시다 소스로 10개로 갑시다 소스로 10개로 갑시다 소스로 10개로 갑시다 소스로 10개 갑시다 음 아니 왜냐면 내가 지금 엽떡 지금 줌 못하잖아 소스로 10개 10개 예 못 먹으면 못을 욱을까지 콜 못 먹으면 욱을까지 못 먹으면 욱을까지 실패하면 욱을까지 그렇게 하면 되잖아 어 11개 감사드리구요 실패하면 우결까지 그렇게 가면 되잖아 가자 그렇게 가자 소스 포션 없이 소스 포션 없이 오케이 포션 없이 가자 소스 포션 없이 오케이 그러면 엽떡을 먹으라고 하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엽떡을 일어나서 점심 일어났을 때 그 점심밥을 엽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왜냐면 지금 엽떡을 엽떡 못시킨다 엽떡 못시킨다 지금 음 왕뽕요? 왕뽕을 어떻게 먹... 아 눈에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 깔끔하게 저도 질필 끄는거 싫고 소스 10개로 가고 그거 1분컷할게요 그거 1분컷할게요 지금 바로 NOW 오 오케이 40초 갑니다 40초 갑니다 40초 와아아아 우리 와 우리 프랭그러스님 또 중계방에서 또 101개 감사드리구요 우리 프랭그러스님 또 중계방에서 또 101개 감사드립니다 예 그럼 뭐 어떡하구요 여러분들 뭐 어떡하라고 그러면 아 눈 아파 아니 눈이 뭐 어떡할까요 눈이 정해주세요 눈이 소원권이 있는거니까 예 눈이 소원권이 있는거니까 오키 뭐가 오키데요 눈이 뭐가 오키데요 예? 눈이 뭐가 오키데요 아아 우리 또 프랭그러스님 또 100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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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구요 형님 킥뷰 드렸습니다 형님 본방으로 오십쇼 형님 예 잠시만 아 아 아 아 아 30초 아니 진짜 30초 야 불닭소스 10개 30초 안에 먹을 수 있냐 1분 오케이 컬 오케이 벗어서 갈게요 아 존나 빡실 것 같은데 와 이거 먹으면 슬스가 존나하는데 큰일났는데 하아 가자 하아 아 가자 아 아 아 아침부터 가보자 베이벌 먹고 죽으면 될래 뭐 뭐 발렸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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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슨 30초였습니까 예 1분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10개 사왔는데 차라리하게 이런 말 하기 그런데 눈이 저는 묻다 해줬지 않습니까 눈이 예 눈이 원래 졌는데 제가 묻다 해드렸지 않습니까 너무합니다 눈이 아 이거 30초 만에 빠질 것 같은데 안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아침부터 게임 끝났다 이렇게 하면 될 거에요 아멘